저희 엄마가 주무실 때 다리에 쥐가 나신대요. 왜 다리에 쥐가 나고 효과적인 대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종아리에서 쥐가 난다는 것은 대개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앉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원리는 근육 피로에 의해서 신경이 지속적으로 이상 척수반사를 일으켜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대개의 경우 근육을 마사지 해주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피해주면 좋아지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리 혈관의 이상이나 근육 이상에 대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